그렇잖아요. 근데 최소화 됐어요. 아이고, 최소화. 네, 끝. 공지, 끝. 그래서 어제 이 차는 이거 실패했어요. 다 실패했나? 잘 안 불리네. 근데 이 꽃은 무슨 용도로 파는 거예요? 진짜 펜사를 위한 물품인 건가? 아, 진짜요? 너무 신기하다. 너무 신기하다. 자, 뮤직비디오. 자, 소개하시고. 쏘세요. 자, 리플레이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잘 뿌린 것 같아요. 우리는 코끼리로 둔갑을 시도해보았다. 왜냐하면 코끼리 손이 맘에 들기 때문이다. 후! 열심히 구애를 시도해보지만 코끼리 손으로는 아무도 집을 수 없다. 후! 후! 하하! 그러다 으 요가